서울에 안 부를 수 없겠죠? 저희 서울에 하나 그것도 있잖아요 저 오늘 그렇게 부르려고 준비해보세요 원래 Such a Beautiful City인데 여기는 석천이잖아요? 그래서 한번 크게 석천 Beautiful City 같이 한번 불러봐요 여러분 드디어 꿈을 이루는 날이에요? 그럼 바로 꿈을 이뤄봐야죠 그럼 저희 두 번째 곡 서울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휘서가 파트마다 석천 Beautiful City라고 부르는 거 잘 들었어요 여러분? 아주 센스 만점이에요 그러니까요 휘서가 정말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석천을 외치니까 굉장히 더 뜻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났어요? 아주 신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울을 들려드렸으니까 이제 좀 열기가 올랐잖아요 그럼 두 번째 댄스곡 바로 보여드려야 되겠죠? 맞아요 저희가 두 번째는 불빛을 꺼트리지마 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 혹시 아시나요? 아시나요? 그럼 여러분 같이 불러주실 거죠? 네 그럼 제가 한 부분 알려드릴게요 시작 불빛을 꺼트리지마 같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? 네 아시나요? 아시나요? 둘, 셋 불빛을 꺼트리지마 지금은 조금 작은데 눌러도 나오면 같이 더 크게 해주실 거잖아요? 좋아요 좋아요 어디 잘 하는지 저희 하이키도 같이 보면서 두 번째 곡 불빛을 꺼뜨리지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! 가자! 저는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얼빛 들이세요 이 노래를 저도 좋아 얼핏? 얼핏 말고 그럼 여러분 다음 곡에서는 더 확실하게 불러주실 거죠?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오늘 네 곡을 준비해와서 마지막으로 한 곡이 남았는데 한국은 여러분들이 아주 아실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마지막 한 곡은 건물사에 피어난 장미를 준비했거든요 일단 건물사에 피어난 장미를 들려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벚꽃만개 콘서트에 초대해주신 국장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건물사에 피어난 장미 여러분들 아시면 아시나요?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같이 훅을 한번 불러볼까요? 어 좋아요 어쨌든 오늘도 벚꽃이잖아요 장미는 뭐 같은 꽃이니까 참 매우 불러봐요 그럼 둘 셋 나는 건물사이에 피어난 장미 어? 어? 내가 계속 공격을 했더니 다들 못하셨어요 무조건 줄까? 다시 해볼까요? 둘 셋 나는 건물사이에 피어난 장미 계속해서 사막한 이 도시 가름답게 물들 때까지 와 와 아주 확실하게 들려요 그쵸 여러분? 맞아요 진짜 이번에는 진짜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곡인 것 같고 아쉽게도 저희 하이키는 건물사에 피어난 장미를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너무너무 즐겁고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는 하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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